건물 안에 있는 걸 줄 알았거든요. 어쩌면 됐어요 이렇게. 이런 무기가 있다는 게 신기했고 또. 제가 이렇게 그냥 유리관에 쌓여가지고. 그냥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 걸 줄 알았거든요. 엄청 놀랐어요 이렇게. 이렇게 생기는 게. 여기 직접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여기 와보니까 어때? 재밌어요. 뭐가 재밌어요? 이런 무기가 있다는 게 신기했고 또. 뭐 그런 점이에요. 직접 카메라 찍던데 많이 찍었어요? 네. 어떤 거 찍었어요? 탱크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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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ME. 탱크랑. 감사합니다.